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TH2에 대해서 공부했죠 타입 2 헬퍼티셀이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였죠? 바로 윕 앤 스윕이었어요 호상구 호염기구 비만세포를 동원해서 기생충에 대응해서 태풍과 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내버리는 그러한 기능을 했던 거죠 역사적으로 헬퍼티셀 즉 TH 얘네들의 가장 큰 축으로 자리매김했던 게 바로 TH1하고 TH2에요 그런데 1993년에 인털루킨 17이 복제되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지속되면서 결국 2005년에는 TH17이라는 아이돌 헬퍼티셀이 메인무대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그 TH17 그리고 T-REC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H17은 인털루킨 17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TH17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TH17 말고도요 NK셀이나 호중구 그리고 비만세포 마스트셀 얘들한테도 인털루킨 17이 나오기는 합니다 TH1 얘는 세포 내에 있는 병원체를 잡는 게 주기능이라고 했잖아요 대직세포랑 세트고 그리고 TH2는 기생충 같은 커다란 병원체를 손상시키고 몰아내는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TH17은 뭘까요? 얘네들은 세포 외에 있는 병원체하고 진균 그러니까 진균이라고 하는 건 곰팡이균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는 겁니다 즉 엑스트라셀룰라 세포 외에 있는 펑자이나 박테리아를 APC가 인식해서 TH17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관점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의 자극과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구분해 보자면 항원체지 세포 APC에서 인털루킨 12를 분비해요 그러면 나이브 T셀이 TH1이 되죠 이 TH1은 어떻게 되죠? 인터페론 감마 를 분비하게 되죠 그리고 APC가 인털루킨 4를 분비하게 되면 나이브 T셀은 뭐가 되죠? TH2가 되죠 얘는 뭐를 분비해요? 인털루킨 4, 5, 13 이런 애들을 분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 APC에서 인털루킨 23을 분비하게 되면 이 나이브 T셀은 TH1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TH17에서는 인털루킨 17 그리고 22, 26 그리고 GMCSF를 생산하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나이브 T셀이 TH17로 분화되기 위해서는 인털루킨 23 얘만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인털루킨 1, 그리고 6, 그리고 TGF 베타 같은 선천염증 사이토카인 같은 애들이 신호를 같이 줘야 됩니다 자, 이 옆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엑스트라셀룰라 세포 외에 존재하는 곰팡이 펑자이나 박테리아가 항원 제지 세포한테 발각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지되면은 이 APC는 그 펩타이드, 해당 펩타이드를 나이브 T셀한테 전달하면서 인털루킨 23을 동시에 분비합니다 그러면 나이브 T셀은 TH17로 분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TH17에서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 인털루킨 17하고 22를 분비해요 그 중에서 인털루킨 17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다양한 백혈구하고 조직에 있는 세포들로부터 케모카인들하고 TNF, 그리고 인털루킨 1, 6, CSF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유도해서 염증이 발생되게 하고 호중구를 불러 모읍니다 전쟁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인털루킨 22하고 같이 기능을 하게 됐을 때에는 상피 조직, 에피세리얼 셀이죠 여기에서 항균 펩타이드, 대표적으로 디펜싱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항생제 같은 거예요 이런 항균 펩타이드를 분비하게 하고 그리고 베리어 인테그리티, 장벽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나이브 T셀이 TH0라고 하죠 TH17로 분화하려면 ROR, T라고 하는 유전자 전사 인자의 발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유도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T셀 리셉터에서의 그 잭 스탯 있잖아요 그 중에서 스탯 3가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스탯 3가 있죠 그러면 ROR, T 전사 인자가 발현되어서 인털루킨 17을 생산할 수 있는 TH17이 되는 거죠 왼쪽에 이 그림은 덴드릭틱셀에서 항원 제시를 하면서 인털루킨 10이랑 인털루킨 23을 생산했을 때 TH0, 그러니까 나이브 T셀이 분화가 어떻게 다른 과정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 단계별로 관련된 자가 면역 질환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병원체 표면에 있는 베타글루칸 같은 것들을 덴드릭틱셀이 인식을 해가지고 펩타이드를 제시를 하면서 인털루킨 12하고 인털루킨 23을 생산했을 때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좌측은 TH1이고 우측은 TH17입니다 이 중에서 숫자 2번, 3번이 들어간 걸 찾아볼게요 2번, 3번, 2번, 3번 어차피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이고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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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3번, 2번, 2번, 3번, 2번, 3번, 3번 여기서 2번은 뭐냐면 인플레메터리 바울 디지스 IBD라고 해서 염증성 장질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롬병 같은 거요 그리고 3번은 쏘리아시스 즉 건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8번 얼서라티브 콜라이티스 이거는 일본 아베 총리 병으로 뉴스를 타고 있는 거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스탯4의 발현이 인터페론 감마를 생산하게 해서 즉 TH1으로 분화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과도해지면 염증성 장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키우는 경로로 그러한 자가 면역 질환을 만들 수 있는 경로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과 아니면 스텟3의 발현이 인털루킨 17이나 인털루킨 22를 생산하게 해서 즉 TH17로 분화되게 해서 염증성 장질환이나 건선 그리고 4번 멀티플 스컬레로시스 이거는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경로로 진행이 되는가 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TH17을 억제하는 약이 개발되어서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결국 이 전체의 과정에서 거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 인털루킨 23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이브 티셀이 TH17로 분화되는 것을 초기부터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인털루킨 12나 17을 둘 다 막는 약은 당연히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사용이 되겠죠 이게 건선인데요 참고로 이 건선이라는 피부질환은 아토피하고 또 다른 사람 피말리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2019년에 미국 피부과학회하고 미국 국립건선협회 AAD하고 NPF라고 그러거든요 얘네들이 발표한 건선치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자면요 건선치료에 예전부터 사용됐던 TNF 알파 이네비터 억제제 이것 이외에 인털루킨 12, 23 이거 억제제하고 인털루킨 17 억제제하고 인털루킨 23 억제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즉 TH17이 분화와 기능을 모두 낮추는 쪽으로 약물이 사용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을 좀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무작정 인털루킨 17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TH17에서는 인털루킨 17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털루킨 22도 나오죠 얘가 우리 몸이 소화관 그 관에 있는 장벽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 혹여 그 소화관 장벽이 손상됐을 때 그거를 복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TH17 그 자체가 줄면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즉 염증성 장질환이나 뭐 괴양질환 크롬병 같은 거가 있다면 무작정 인털루킨 17을 억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인털루킨 23 억제제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상위 단계에서 TH17이라고 하는 T셀의 과분화를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고로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게 TH17 분화 및 인털루킨 17을 생산하는 과정 그 단계별로 인간화항체 휴머나이지드 안티바디 걔네들을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차단하는 약물 개발에 대한 정리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뉴스에서 우리 중화항체 개발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사이토카인 표적 치료제라는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별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사이토카인들 걔네들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화항체라고 하는 약물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건선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질환들에 대해서 이런 약물들이 개발하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TNF-α 이거 억제제로 개발되어서 사용되는 약물이요 인플릭시맵 이거는 상품명이 레미케이드, 렘시마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달리무밥 이거는 휴미라라는 상품명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들은 건선뿐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괴양성 대장염 같은 것들에 대한 치료 재료도 허가를 받았어요 즉 자가 면역 질환 그 진행 중에 TNF-α의 매개를 다 차단해서 막아주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그리고 인텔루킨 23 이거를 타겟으로 한 게 바로 트램피어라고 하는 약물인데 구셀쿠맙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스테키누맙 아유 이름 힘들어요 얘가 이제 스텔라라라고 하는 약물로 나왔고 얘는 인텔루킨 12도 억제예요 그리고 인텔루킨 17 얘를 타겟으로 한 게 세쿠키누맙이라고 하는 코센틱스라고 하는 약이고요 그리고 익세키주맙 이거는 탈출하는 약물이고 그리고 리산키주맙이라고 하는 약물도 있는데 그건 스카이리치라고 하는 상표로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약들이 바로 TH17과 관련된 사이토카인 표적 치료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류도 대딱 많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외에 TH17 분화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텔루킨 23 말고 또 중요한 게 인텔루킨 6예요 이 인텔루킨 6는요 이거는 원래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사릴루맙, 토실리주맙이라는 약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좀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면역계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인텔루킨 6 억제제에 얘네들을 투약한 코로나19 환자들이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전열에 실렸기 때문이거든요 참고로 이 인텔루킨 6는요 면역계 대응을 확대시키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막 일으키는 그러한 전단계에서 기능하는 거죠 원래는 B셀 얘네들이 활성화돼서 플라즈마셀로 되는데 그거를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으로 확인되었었거든요 그런데 T셀이 성장하고 분화를 유도하고 급성기에는 발열도 일으키고 혈관 투과성도 증가시키는 그러한 기능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사람의 지방조직하고 혈장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보고되었고요 코로나19 관련 뉴스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염증 매개 물질들을 왕성하게 만드는 염증 전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이토카인으로서 인텔루킨 6를 지목해서 그거를 인이비터 즉 억제함으로써 증상 악화를 막아준다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좀 복잡해졌죠? 그럼 그만하고 지나칠 정도로 좀 간단하게 TH17를 정리하자면 TH17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외 박테리아나 진균을 잡기 위해 호중구도 불러모으고 염증도 일으키고 상피세포의 장벽 기능을 강하게 하는 목적으로 인텔루킨 17하고 21을 생산하는 헬퍼티셀이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17 생성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인텔루킨 23인 거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는 다음 선수 소개해야겠죠? 바로 T-REC입니다 이 T-REC 아니고요 조절 T-세포 즉 레귤레터리 T-Cell입니다 그 T-Cell들이 활성화되고 또 군인처럼 전쟁을 수행할 때 한참 전투 중일 때 그 T-Cell의 기능을 제어해주는 즉 억제해주는 내부 감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T-REC, 레귤레터리 T-Cell이에요 조절 T-세포죠 군대로 치면 헌병대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T-REC은요 자가 면역 질환을 공부할 때 꼭 다뤄야 되는 면역 세포예요 자가 면역 즉 내 면역계가 내 몸을 공격하는 상태를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총을 겨눌려고 하는 그런 황당한 사태가 있다면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밝혀진 T-REC의 종류가요 폭스피3 포지티브 T-REC 이 세포하고 이 폭스피3 유전자 전사인자 이거는 없지만 그래도 인털루킨10을 분비하는 이거는 TR1 세포라고 그래요 이거하고 TGF 베타를 분비하는 TH3 그리고 QA1 리스트릭티드 CD8 포지티브 T-REC 이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서브타입이요 아형들이 현재까지 연구해서 많이 밝혀진 거는 이 폭스피3 포지티브 T-REC입니다 일단 T-REC을 공부할 때는 먼저 CD25 즉 이건 뭐냐면은 인털루킨2 수용체거든요 이거를 표면에 갖고 있다는 것과 유전자 전사조절자 폭스피3 이거의 포지티브 즉 발현이 중요한데요 면역학개론 제9화 우리 공부했던 T-Cell Begins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흉선에서 T-Cell이 성장하고 걸러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양성선택 포지티브 셀렉션 그리고 음성선택 이런 시험 과정을 통해서 극소수의 T-Cell만 살아남아서 혈관으로 다시 나온다라고 그때 공부했었는데요 이 첫 번째 시험인 양성선택은 MHC 클래스 1이냐 아니면은 2냐 이거에 대해서 네가 손을 잡을 수 있냐 즉 T-Cell의 손이 뭐예요? T-Cell 리셉터죠 그게 멀쩡하게 잘 자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인 음성선택은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에게 강한 결합을 하느냐를 확인해서 너무 강한 결합을 하는 애들은 장차 내 몸의 세포를 해칠 수가 있으니까 걸러내는 그러한 시험이었죠 근데 이 강한 결합 즉 높은 친화성을 가진 T-Cell 리셉터를 가진 애들 중에서 일부는 죽지 않고 흉선 밖으로 살아서 나오게 돼요 걔네들이 바로 FOX P3 Positive T-Lag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물론 얘들이 완전하게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인텔루킨 2하고 15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엄밀히 구분하자면요 이렇게 흉선에서 만들어진 T-Lag은 흉선 T-Lag Themic T-Lag이라고 하고요 말초 림프절에서도 림프 노드에서도 만들어져요 TGF 베타의 자극을 받아서 만들어지거든요 얘네들은 말초 즉 Peripheral T-Lag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P-T-Lag 얘네들은 T-T-Lag 근데 사실 뭐 하는 일은 묽둥거려서 비슷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T-Cell의 활성화, 이펙터 T-Cell의 활성화를 막고 B-Cell이나 NK-Cell 얘네들 기능 역시 억제하는 거예요 전쟁이 막 심해지려고 하는 거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직 명확하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이 T-Lag에서 높은 수준의 CD25 인텔루킨2 리셉터의 발현을 통해서 인텔루킨2에 대한 경쟁적인 선점을 한다는 거예요 이 T-Cell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려면 인텔루킨2 자극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T-Lag이 자신의 인텔루킨2 리셉터로 먼저 그 인텔루킨2를 다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T-Cell들이 활성화되는 게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텔루킨10 그리고 TGFβ 그리고 인텔루킨35 이것들을 분비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주 대표적인 면역세포 기능 억제 사이토카인입니다 면역세포 전투력을 그냥 떨어뜨리는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APC를 억제해요 이건 뭐냐면 T-Lag은 APC의 MHC 클래스 2 하고 손을 잡을 수 있어요 T-Lag이 바인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T-Lag은 CTLA4 얘를 발현합니다 이게 뭐였는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면역학계론 제10화 T-Cell Activation Part 1에서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공동자극신호 얘기인데요 잠깐 다시 기억을 돌려보자면 APC가 T-Cell에게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안티젠의 펩타이드를 전달할 때 그냥 T-Cell에 있는 TCR과 손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자극신호가 완성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온 것 중에 APC 쪽에서는 B7 분자가 있고 이 TH0에는 CD28이 있어서 이 CD28하고 B7이 결합되어야 즉 공동자극이 완성되어야 나이브 T-Cell이 이펙터 T-Cell로 활성화된다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숙하게 된 다음에는 활성화된 다음에는 Activated T-Cell에서 CD152 즉 CTLA-4거든요 이게 이게 작동해서 B7을 붙잡아서 더 이상 CD28과 결합하지 못하게 해서 활성화, 액티베이션을 중단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즉 CTLA-4는 APC에 있는 B7 분자를 차단하는 애들이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CTLA-4가 이 T-Lag의 표면에 대량으로 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B7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된 APC들 얘네들이 다른 T-Cell들이 CD28과 결합을 못하는 거죠 즉 공동자극신호를 완성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T-Cell이 활성화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좀 특이해요 세포독성 기능이 있다 그래요 퍼포린 그랜자에 CD8T-Cell 같은 경우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사이토톡식 T-Cell들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퍼포린하고 그랜자임을 분비해서 직접 면역세포를 죽인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T-Lag은 어떻게든 이 팩터 T-Cell들이 활성화를 막아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TH17하고 T-Lag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TH17하고 T-Lag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TGF-β 라는 교집합이 있고 그리고 장벽 조직에서의 대응 과정이거든요 TGF 이거는 뭐냐면은 전환성장인자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라고 해서 세포의 형질을 전환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이토카인이거든요 예전에는 암세포에서 발견되어서 종양성장인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종양은 튜머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자는 똑같아요 TGF로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요 TGF-β는 T-Cell의 면역기능을 억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즉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말초에서 T-Lag 생성을 유도해서 기타 헬퍼 T-Cell들이 분화 증식을 억제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이 TGF-β가 있는 상태에서 인털루킨6가 만약에 더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T-Lag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이브 T-Cell이 TH17이 됩니다 재밌죠? 즉 TGF-β는 T-Lag하고 TH17 모두의 생성을 유도하지만 인털루킨6가 끼어들면은 TH17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레티노이 격시드 있잖아요 비타민 A 추출물 걔네들은 또 T-Lag 분화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면역하기 그래서 어려워요 자 이제 남은 거는 T-FH 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B-Cell을 다룰 때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헬퍼 T-Cell 서브셋 그러니까는 TH 집안 족보의 형제들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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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